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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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코로나 예방 뮤비를 찍으러 왔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생일이에요 이제. 고마워 여러분 와주셔서. 축하해요. 선물 없어요? 선물 마스크 드릴게요. 누군가 있어도 되는 거야? 우리 잠깐 마스크 드리는 거 아니야? 방한복이야. 방한복 있어? 방한복 있어? 안무야? 뭐 한 10분? 우리 한 10분만 하고 10분이 있나? 1분 안에 완전 잘하는 건 말도 안 돼요. 2분. 2분? 2분 좀 괜찮아. 왜? 10초? 인정. 형 몇 분 올랐어요? 프리스타일러. 뮤직비디오 찍으러 와서 안무를 프리스타일러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진짜 대박이에요. 되게 많이 가사도 바뀌고 안무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어제 밤에 팩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는 내내 전원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렇지만 뮤직비디오 잘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상연은 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질 거 같아. 저는 연기는 아닌가 봐요, 저는 춤추보고 노래 열심히 불러요. 상상해요, 연유의 상상. 자, 너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몰라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 갑자기 배가 고파. 배가 아픈 거잖아, 그거. NG, NG. 홀려. 앗, 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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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건배 귀엽게 나오는걸? 오! 좋아하는걸? 드림캐쳐를 하면서 이런 밝은거는 또 처음해봐요. 조금 어색한데 열심히 해볼게요. 몸을 먼저 풀어야겠어요. 하나 둘 셋! 왜 우물해? 좋지. 자 할게요. 너무 귀엽다. 웃기다. 뭐야? 나나나나 BS1 Oh 나나나나나나 지켜줘 Baby we'll be together Everyday 우리는 so here we go Here we lay you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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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your life 액수 없이도 hello 깨끗하게 넌 이래 깨끗하게 넌 멀리서 아 이게 웬일? 갑자기 춤을 춰야 된다니? 잘 못 좋아하라 쭉쭉쭉쭉 우우우우 자, 풀어줄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제이어스 슬라이스 한국의 공연 쟈아 장아기 운동을 하면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뭘 하고 놀까 집에서라도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우리 집에 놀러 왔네 그러니까 너네 집이야? 응 아까... 살림살이가 많네? 그치? 내가 달고나 커피 만들어볼까? 달고나 커피 이걸로 줘야지. 널 위한 산남. 잘해. 아, 또 시원하나야. 손으로 얼굴 같은 거를 막 만지면 안 되는데 손 딱 잡고, 안 돼. 손을 키워둬. 내가 눈이 불리려고 하면 허락이 많이 들어요. 가도 돼요? 한 명? 한 명? 동마를 없애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형, 이렇게 커. 고. 시작!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귀여워 네 생각보다 굉장히 나는데 어, 조금 아쉽네 다미야! 너 여기 멋있어 나오고 있어 귀여워 지금 몇 시냐? 와! 야! 여섯 시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여섯 시? 네 지금 여섯 시, 여섯 시이고요 우와! 진짜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 시인이에요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드디어! 마지막 30시간 정도 가까이 근데 진짜 한숨도 안 잤어요 그 중간에 여기 촬영장에서 진짜 너무 신나게 파이팅! 진짜 재밌습니다 파이팅! 도착 orbig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